안녕하세요. 알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알바 노동자들. 우리가 흔히 알바 노동자들. 알바라고 하면 잠시 임시로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일하는데 직원인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알바를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그냥 몇 달 일하다 언제든지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는 노동자라고 열립니다. 그리고 알바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되게 많습니다. 알바가 비싼 스테이크를 먹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바에서 해외여행 가면 사치를 부린다고 표모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알바를 하대하고 함부로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뭔가. 왜? 알바는 알바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보는 거죠. 알바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는 일을 잘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공부를 못하니까 이런 데서 일을 하지. 이럽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스카이 대출신이다. 이러면 갑자기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뭐 지금 일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조금만 지나면 엄청난 실력을 발휘할 거야. 똑똑하니까 일을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카이 출신의 사람이 몇 년간 편의점 알바만 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대학을 나오든 잠시하든 오래하든 알바도 노동자인데 노동자인데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마다 버려진다고 하면 알바는 더 짧은 기간에 쓰이다가 버려지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는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1초 단위로 쓰고 버려지죠. 더 각파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직원인지 알바인지 헷갈리고 또 더 복잡해진 게 지금의 현실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자마자 실업자가 되는 사람도 많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시작하지도 못한 이들이 자신의 사항에 맞춰서 생계를 위해서 지금으로 알바노동을, 아르바이트 노동을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서 좀 하대받고 우습게 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정리해고 당한 분, 퇴직자, 백수, 취업준비생 등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길에 몰려 사는 일들이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 알바한테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편의점 카운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밥 먹다가도 손님이 오며 먹는 걸 중단해야 됩니다. 야간수당, 연자수당 등이 해당 안 되는 편의점 알바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퇴직금으로 어떤 사람들은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편의점을 차려서 자기 노동을 자기가 착지해서 먹고 삽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노동을 착지한다는 게 얼마나 슬프고 어이가 없습니까? 그런 편의점 사장들하고 아르바이트가 같은 공간에 있어서 아르바이트의 처지는 더 좋아지기가 힘들죠. 되게 씁쓸하죠. 그렇게 평화받고 하대받는 아르바이트가 누군가에게는 생계수단입니다. 절대 웃어온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일해야 되는 사람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는 받벌입니다. 그리고 쉽게 취업하지 못하는 쉽게 대기업이나 중형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르바이트가 매우 큰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아르바이트를 지급삼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약자일가 않으니 큽니다. 최근에 음식 배달 일을 해가지고 800만원 벌었어요. 천만원 벌었어요. 2년 동안 2억의 빚을 갚았어요. 라고 되게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또한 그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출난 극소수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벌어들인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각종 비용들을 다 감안을 하면 실제 수입은 일하는 노동 강조에 비해서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너무 또 폐양된 얘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작정 현금성의 지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노출, 위험, 부상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새벽 배송을 하는 배송기사들이 뭐 되게 늦은 시간부터 이제 배송하는 일을 하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들은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시간 안에 다 일을 쳐내려면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이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 맨정신에 잘 수 있겠냐고요. 술을 먹어야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이제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그들이 그렇게 희생해서 우리에게 편리한 인상을 만들어준 거죠. 그런 걸 볼 때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분들 사장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그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좋게 하려고 애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되게 많이 듭니다. 배달노동자 언제든지 편하게 자기 시간만 되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배달노동자를 되게 현실하고 깔보는 이식들이 많죠. 배달이라면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단건 배달이니 뭐 쿠팡이나 배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음식 시키면 1시간을 기다렸는데 요즘은 30분 정도를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만큼 누가 힘들어집니까? 배달노동자들이 더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죠. 만만치 않은 거죠. 배달건당 한 3천원 정도에 배달을 하면 10시간 기준으로 배달노동자들이 한 9만원 번됩니다. 물론 상위 1%의 노동자들 배달노동자는 하루에 15시간 일하고 월평균 천만원을 번대요. 월평균 천만원 근데 15시간 일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15시간 일하면 20만원 찐대요. 20만원 씁쓸하죠. 씁쓸해요. 배달노동이 절대 만만하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그 배달노동을 직업으로 생각하냐?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죠. 잠시잠깐 하는 근데 배달노동을 해서 갑자기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참 대한민국이 빨리 서둘러서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배달노동자를 깔보는 그런 인식들이 참 씁쓸하죠. 그 배달노동자가 천만원 번다 2년동안 2억을 갚았다 이런 말도 안되는 뉴스 때문에 대략도 배달노동자들을 평화하는 분위기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그들이라는 거죠. 물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만 힘든 삶을 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르바이트들이 되게 소외돼서 되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알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만 노동자인 줄 아느냐 다르게 힘들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너는 또 왜 편향되게 이런 얘기만 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니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국한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뭐 열심히 일하는데 힘들게 사는데 다른 뭐 정규직이나 아니면 다른 계약직 노동자들 비중계 노동자들은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현실 또한 만만치 않고 고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